고등어는 오메가-3 지방산의 최고의 원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는 인체에게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. 충분한 오메가-3 섭취는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특히 고등어에는 EPA와 DHA라는 종류의 오메가산과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 두 가지 지방산은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또한 고등어는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, 비타민 D, 비타민 B12, 철, 칼슘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신체와 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좋은 단백질과 영양소 함량으로 인해 고등어는 스포츠 운동과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고등어는 면역시스템 강화를 도와주는 항산화제인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